자 이게 해봤구요 또 뭐 두번째 두번째 줄에 네번째로 넣었나? 예? 뭐야 이거 뭐죠 이거? 피즈인가? 버블 쉴드 일단은 서포트 하면 안돼 서포트 너무 어려워 잡아먹는거 있고 스페이스바는 다이브 트리플 웨이브 얘 서포트이야? 서포트는 안돼 서포트는 어려워요 힐링 웨이브 오른쪽 버튼이 힐링 힐링하는 거네 힐은 좀 잘할 줄 알아야돼 서포트 말고 탱커나 아니면 딜러로 얘는 뭐야 얘도 서포트이네? 이쪽줄은 다 서포트인가? 칼하고 활 누르려고 서포트 왜이렇게 많아 어 이놈이다 텐모어 블루우 이거다 이놈이다 이놈으로 갈게요 어석거 어 광전사니 광전사 러쉬 시프트 누르면 스턴도 매기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러쉬를 한다 덱은 망치다 잘 모를 때는 그냥 피통 많고 그냥 앞에서 막 비빌 수 있는 애로 하는게 최고죠 얘는 Q가 주력이야? 아 그래? 아 카운터인데요 Q 카운터인데? Q가 주력이라니까 Q를 찍을게요 1세컨드 더 늘어나네요 50% 와잉 이 스킬은? 아우 이 스킬은 뭐였어? 아 나 지금 말 탄거야? 아하핳 말 탄거야 오우 저 오른쪽에 저 치킬인가요 저거? 뭘 뜬거야 이거? 어디갔냐 이놈들? 어디갔냐 이놈들? 여기 잠수다 잠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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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하는거 아아 카운터 왜 안돼? 아아 러쉬 아아 되게 아프네 아아 힐 아하하하하하 굉장히 뚜벅뚜벅인데? 야 해내야 돼 우리팀 해내야 돼 피가 왜이렇게 빨리다냐 좋다 잘하고 있어 오 저거 잠수야 잠수 1대1이야 1대1 둘다 원거리 아 와 저 스턴 되게 좋아 쟤가 잘하네 얘가 잘하네 어? 누구야? 빡 박술사야 이름이 박술사 하하하하 박술사님이야 한국사람이었어 스턴 사일런스 바닥 스턴 키하고 아아 아아 박술사님이야 쟤를 먼저 잡아야겠어 아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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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백 18 데미지 에어리어 데미지 히트백 앞에서 비벼주면서 튕겨가지고 우리팀 지켜주자 기억나니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타로 트로스 3번 충전되면 우클릭으로 방어를 깎으라고 오케이 아아악 근접은 근접끼리 싸우자 원거리 어디갔어 원거리를 맡아야되나 나를 아무도 안때려 얘를 노려야겠어 차라리 나를 안때리면 때리게 만들어야지 하아아아악 아아아아 맞으면 카운터로 맞으면 더 빨라지는거구나 일로와 박술사 아 뭐야 이렇게 세 저거 저렇게 맡아줘야돼 울티메트 레이딩 궁써 이야 저 미상바닥 세다 녹았어 지금 아까 Q쓰니까 맞으면 맞을수 점점 빨라져서 버서커네 버서커 내 궁은 뭐냐 아 궁이 이게 F고 R은 한칸 모였을 때 쓸 수 있는거 이건 한칸짜리 기술이야 이거는 세칸짜리 다섯칸짜리 기술 아 두칸인가 한칸이구나 약간 롤처럼 보이기도 하죠 약간 뷰 시점도 그렇고 스킬쓰는것도 비슷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거의 PVP에 특화가 되어있다 궁이 얼티메트이냐고? 네 그렇죠 얼티메이트가 보통 다 궁이죠 이거 박술사 노리긴 해야되거든 저 뒤에서 잘 숨어있어가지구 딜이 어마어마해 아 저거 스톰지 진짜 아아아아아아악 우리팔한테 못투게 계속 쳐줘 아 데미지 너무 아파요 오케이 한 명 보냈다 간다 궁몰까 아아아아아아아아 궁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근처에 그냥 막 때려버리는거네 나 일단 빠져있어봐 형 피좀먹고 올게 이거 뽀개면 어떻게돼 우리팀의 좋은기록 야 지금 저거 싸우지마바 힐좀먹고 야 사람 많은거 2점을 살려야지 나이스 어 1대1을 이기네 좋았다 궁이 그냥 바닥에 팍팍팍 치는건데 마음대로 나가는거 같은데 일러? 우리팀 앞에만 지켜주면 잘하네 힐 필요없고 배틀 레디 이건 뭐지? 3웨폰 15페스터 무브페스터 아 궁이 마우스 방향으로 나갔었어 방금? 아 그랬어? 고기 방패나 하라고? 쟤 보호해야돼 쟤가 프리딜 할수있게 저... 프레이아가 못오게 야야 왜 거기로갔어 얘 딜도 꽤 나오는데 하나만 보냈고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울티메이트 레디야 울티메이트 레디야 바닥 조심해 기다려라 울티메이트 간다 아아아아아악 울티메이트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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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겁나 느리네 발동이 어찌됐든 프리레이어 먼저 잡아주니까 힘쪽도 못쓰네 이렇게 가자 너무 발동이 느리고 밖 건망쳐 버려 사실상 한거 없다니냐 솔직히 근접 내가 빨리 녹여서 이거 댄거거든 이거 잘 볼줄 모르자네 음.... 겐인 버스커 이거 뭐지? 그냥 F 찍었어 오펜스 찍어 이거 얘가 딜이 꽤 나와 생각보다 가보자 궁 뒤에 버석 아 궁 뒤에 버석 확률 좋은데 그러면 궁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안오네 프레이야 어 도망가 맞으면 슬로우 까지 걸리고 안오는거 봐 걸렸죠 팡! 이면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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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어떡하냐 노 퓨처네요 울티메이트 울티메이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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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한대 두대까지 들어갔다 그치 딸피야 제발 힘내 할 수 있어 궁 파 그렇지 한대도 마지막 와아 와아 진이네 이겼다 와아 나이스였어 잘하네 레이싱 진이야 진 좋았다 답은 버스다 근데 마지막에 나도 궁이 두방딱 들어가가지고 딸피 됐었죠 역전했다 역전했어 얘도 괜찮은거 같애 잘쓰면 좀 느리긴 한데 버석거 잘 이용하면 좋을거 같애 아 아까 그 얜가 어 얘 좋아보이드만 멋인거야 이게 궁이었구나 아 아 잠깐만 2대2 맞나 아 걸렸대 이거로 갈게요 이 게임 옛날 우리나라 서프 느낌 난다고? 아 몰라 나 서프를 안해봐서 그래요? 가볼게요 의무원님 10개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2대2는 잘 걸리네 아시아 써봐도 엔젝 엔젝 엔젝이 우리팀이야 어 유턴 스페이스 2스킬 어 블러스트 쉴드 2스킬은 뭐야 컨트롤 아마 스페이스 저기 스페이스바 탈축이나 스페이스바 탈축이나 스페이스바 탈축이나 일단 게임이 스피드해서 그냥 좋은거야 궁과 로켓 왼쪽에 샷컨 샷컨 요오케 아하 되게 느끼 말라가네 근데 털aram도 길고 엇뭐야 아 진짜 공포같은게 있어 도망가 나이스 일단 잡았어 우리 창맨 너무 오버하지마 아 궁썼다 쟤 도망가 나도 울티메이트 레이디야 간다 궁간다 어딨어요 아아 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좋다해 좋은데? Q는 쓰지도 않았어 Q 뭐야 아쟤? 창작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애 상장이라 나랑 환상의 호흡이겠구만 스페이스바 또 나왔네 Q잽 13호 오른쪽 버튼 어빌리티 차지 하나 더 로켓 두 방 한방 쏘고 콜타임 엄청 길거든 창이 붓기만 하면 되는데 돌진기도 있고 때리면 붙는 것도 있고 카운터도 붙는 거라서 붓기 쉬워요 붙은다면 힐인데 돌아버리기야 일단 초보용이네 아 한 번에 두 방 나가는 거구나 아 세 턴이네 이 스킬이 스턴 착해 Q스킬 뭐야 아 쉴드군요 자 울티메이트 레디야 바로 골 도전이다다다다다다다 슬드 안돼 아하 죽었다 너무 너무 근접해 있었어 그리고 조심해 어 어 아 죽었어 아 나 궁 쐬는데 스탑 먹어 버렸어 이건 뭐지 저쪽이 힐러기 때문에 한명을 빠르게 녹여야돼 더블 ASD Q2 오른쪽 버튼 스내어 어 로켓을 맞으면 슬로우까지 Q 어택 스피드 잽 이 스킬이 스턴이었거든 힐까지 아 힐 못한 심지어짐 베브성 한개 감사합니다 못함 심지어짐 그 얘기야? 야 이번에 이기면 되잖아 아 이 녀석들 못하는 것만 보나 천천히 하면 되지 팝 얘부터 잡아 스톱 야 피 없다 창장아 아아 도망 도망갈게? 오케이, 이겼다 얘는 원거리 딜러라 좀 자리를 잘 잡아, 포지션 팀이 진짜 잘한다고? 야, 이기면 팀이 잘한 거 지면 나때문이냐? 팀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어그로를 잘 끈거지 어... 사거리, 사거리 5-1 사거리가 뭐지? 5-1 사거리 MVP가 나온다고? 잠깐만, 이긴 다음에 MVP 먹어줘야겠구만 가자 도망가지 시민성 원거리 기술이 로켓인데, 쿨탈이 들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서 안 돼 야, 빠져! 빠지라고 오 죽은거이? 안 죽었지, 아직? 안 돼!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위험한데요 힐 채우는 거야 아이고, 위험한데요 힐 채우는 거야 2대2 2대2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붙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빅베레타 머신건 이걸 가자 힐 전선속이 붙었을 때 나도 같이 지운을 해줘야 돼 같이 붙어서 싸우자 샷건이 무한이거든 세발짜리 로켓트는 너무 멀어 맞추기도 힘들고 같이 붙어서 싸우면서 빠져줘 저 힐러한테 붙어라 힐러한테 붙이 스타면 아기였어 힐러한테 붙어가면 그래 아, 나 아파 아, 죽어 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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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살았다 야, 지금 그거 구슬 까고 있었냐? 아아 스턴 빠앙 잡았다 야, 이 새끼 스턴 딱 들어갔어 야, 저기 위험해 죽겠는데 구슬 까고 있으면 어떻게 해 좋았다 방슛죠? MVP 인정? 인정합니까? 좋았다 아, 왜 이렇게 니가 빨빨로 오르냐? 니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거 구슬 까지 피 찼다고? 어, 맞아 근데 별로 안 차 생각보다 빨리 죽이는 게 나아 이봐 쪼꼽지 눈꽃만큼 차드만 얘 괜찮다